자, 이 개인 도장을 날인하라고 민초들이 아우성인데 참 제가 딱한 겁니다. 제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스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지금 아닌 것 같고. 어제 이제 방송이 나간 다음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다 이제 위조 투표지가 투입이 돼가지고 위조 투표지를 그냥 세는 거가 전면 수개표인 겁니다. 여러분도 쉽게 이야기하면 선관위가 12월 27일 날 발표한 제도 개선안에서 전면 수개표를 실시합니다. 와 우리 윤 대통령이 해냈다 이렇게 하지만 내 눈에는 뭔가 하니까 그 전면 수개표라 함은 사전 투표함 속에 이미 투입된 위조 투표지를 세는 것을 전면 수개표라고 합니다. 이렇게 내가 이야기를 해 주는 거죠. 그걸 막으려면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투표자에게 교부할 때마다 찍어야 되는데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그걸 이제 인쇄로 가름해버리니까 인쇄 세상에 여러분들 도장을 인쇄해서 쓰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 도장을 말라고 만들죠 그냥 그냥 처음에 투표용지 만들 때 그냥 인쇄해서 박으면 될 건데 여기서 뭔가 다 조작이 일어난 거를 그냥 전면 수개표하는 것이 심사부 수검표인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고 댓글을 크게 다 읽었습니다. 참 나라 일하는 사람이나 식자층에서 전혀 여기에 대해서 진실을 이야기를 안 하니까 민초들이 하는 이야기가 일종의 선거신문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정말 큰일입니다. 다들 한동훈 효과에 취해 있는데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선거와 조작선거로 국민의 힘이 쪽박차게 생겼습니다.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찍는 일을 관찰해야 됩니다. 13명이 찬성한 겁니다. 얼마나 이런 분들은 힘들겠습니까 제2님은 이 뻔한 선거를 제가 왜 해야 됩니까 뻔한 선거지 않습니까 결과가 결정된 선거인 겁니다. 누가 결정합니까 선거안위의 핵심 사기 세력들이 더블당하고 여러분의 협의회가 결정 안 하겠습니까 종로구에서는 조작값을 몇 프로 하고 지난 4.15 총선에 여러분들 양정철하고 이번에는 또 활동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건영 씨가 이건영 씨 이번에도 보정값 만드는 데 아마 기여를 해야 될 거예요. 우리는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과학적 여러분들 선거를 치렀기 때문에 이번에 압승했습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조작값을 집어넣어가 다 데이터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데이터를 만들었으니까 위조 투표지를 투입하더라도 지역 선거안위가 보관하고 있는 투표함 속에 있는 투표지 개수가 다 다르니까 그거는 나중에 뭐죠 법원이 투표함을 제출하라 할 때 뭡니까 다 가짜 투표를 집어넣어가 이렇게 그래서 4.15 총선이 끝나고 나 전국에 곳곳에서 산불이 나고 그다음에 뭐죠 소확장에서 화재가 나고 물류센터에 화재가 나고 그게 다 뭐죠 투표함 속에 있던 진짜 투표지를 소확하고 파쇄하는 데서 여러분들 일어난 사건으로 의심하는 겁니다. 뻔한 선거지 않습니까 선거 결과는 언제 결정이 됩니까 선거인수가 확정되는 사전투표율 실시되기에는 선거인수가 확정될 때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처럼 이번에는 사전투표율 얼마를 뻥튀기 해가지고 위조 투표율을 몇 표를 쑤셔 넣을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처럼 7.5%를 여러분들 사전투표율을 선거인수 기준으로 뻥튀기 하면 329만 표를 집어넣을 수 있지 않습니까 선거 결과 다 예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 도장을 직접 찍는 것 날인해서 유권자에게 교부하는 것이 정상투표입니다. 그런데 사전투표관리관이 개인 도장이 인쇄되어 나온다면 그것이 어디에 쓰이겠습니까 유권자가 투표한 표를 빼고 바꾸치기 해야 넣겠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 규모가 몇백만 표가 된다면 그게 국민이 투표한 민의가 바뀌어진다는 사실은 누구라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걸 지적하셨는데 기존 방식보다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선 신종 사전투표 조작 기법이 시범 운영이 됐습니다. 신종 사전투표 조작 방법은 통합선거인명부를 위조 변조해가지고 사전투표를 뻥튀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사전투표 반대 운동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냥 사전투표는 그냥 선관위가 결정하는 겁니다. 이번에 조작하는 데 필요하면 25% 하자면 25% 올리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실제로 15%가 선거인수 기준으로 100명 가운데 15명이 참가했는데 여러분들 22% 올린 겁니다. 4.15 총선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사전투표율은 그냥 누구 마음입니까 오야 마음입니다. 선거 4개월에 결정하는 겁니다. 7.5% 올리면 7.5%만큼 329만 표고 8% 올리면 뭡니까 무슨 뭐 380만 표 정도가 될 거고 그렇게 해서 뭡니까 그냥 다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것에 맞춰서 출구조사는 걸 다 만들겠죠. 방송도 다 만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맨정신을 가진 사람은 제가 볼 때는 그냥 쇼입니다. 쇼. 한국 사회가 사기가 좀 성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쩌면 이렇게 사기를 대단하게 치르는 대단한 민족이에요. 북조선도 문제지만 남조선도 어마어마한 민족인 겁니다. 유권자가 투표한 표를 빼고 바쿠치하에 넣겠다. 이거에 필요 없는 겁니다. 10월 11일 강수구청장 보궐선거에 도입된 신종사기수법은 모든 표를 다 더블당하게 대해주는 겁니다. 아주 작업이 간단하죠. 이번에 여러분들 종로구에서 사전투표를 몇 프로 올리고 종로구에서 3만 표를 집어내야겠다. 그럼 옛날처럼 뭡니까 미래통합당 후보 몇 표 더블당 후보 몇 표를 찍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전부 다 뭡니까 더블당 후보를 찍어가지고 그걸 전부 다 뭡니까 그냥 사전투표하며 집어넣으면 끝인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10월 11일 강수구청장 보궐선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때 도입된 신종사기수법인 사전투표일 뻥튀기 방식은 위조투표지를 제조하는 것이 아주 수월하게 위조투표지를 투입하는 것도 수월하게 그렇게 소위 조작 과정을 단순화하고 그리고 아주 간단 명료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지금까지 누구 걸 빼앗고 누구를 더해주고 하면 복잡하니까 그냥 아예 전부를 만들어서 뭡니까 더블당 갖다. 그러니까 진교훈이 형 전부를 다 더해준 겁니다. 진교훈이가 강수구청장에서 100표를 얻으면 뭡니까 선관위가 100표 대해주고 가양 이동에서 200표를 얻으면 200표 대해주고 그다음 무슨 염창동에서 뭡니까 300표를 얻으면 300표 대해주고 꼭 같이 대해준 거죠. 그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위조 사전투표율 7.49% 뻥튀기 37453표 여러분들 투입한 겁니다. 그 방법 쓸 겁니다. 우리는 선관위가 조작을 딱 하고 나면 여러분들 그 조작을 그냥 그대로 분석해가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때는 이미 끝난 겁니다. 대한민국은. 뻔한 총선 결과 민주당은 벌써 200석 자신감 공공연하게 이야기하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어리 나가버렸습니다. 윤 대통령과 힘을 합쳐서 공정한 선거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준엄한 명령에 답하시길 바랍니다. 윤 대통령 자신이 전혀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장이 전혀 생각이 없는 겁니다. 대장이. 대장이 전혀 싸울 의지가 없는 거죠. 이제 한동훈 씨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조작하는데 무슨 수로 당신들이 이기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민주당 조작당 승관만큼 표를 부풀리게 하는데 당신들이 어떻게 이기노 투표관리관부터 도장을 빼앗기고 주권 없는 나라가 되는데 선관위에서 국민주권 보장해 줄 리는 만무하다. 한동훈이 아나 한동훈이 알고 있겠지만 아는 것처럼 하고 싶지는 않겠죠. 부정선거 조치를 안 한 윤 대통령이 통탄한 날이 올 것이라 생각됩니다. 나라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참 답답합니다. 총선에서 깨져봐야 뭘 느끼려나 설법대 출신들이 멍청한 것이지 이해가 안 갑니다. 21명이 찬성했으니까 공병호 티비에 21명이 찬성한 것은 굉장히 많이 찬성하는 거죠. 선거관리위원회가 개인 도장 날인을 거부하는 자가 부정을 하겠다는데 그것을 눈감아주는 자도 범인인데 다 구속수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계에서 부정선거로 가장 썩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아홉 번 부정선거를 했으니까. 4월 10일 부정선거에 더해지기에는 열 번 부정선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열 번 부정선거한 나라는 세계에서 없을 겁니다. 선거 부정 한두 번 한 적은 있지만. 선거 부정을 여러분 열 번 연속적으로 한 나라는 없을 거고 선거 부정을 하는데 선관위가 주도적인 역할을 맡은 나라도 없을 것이고 선거 부정이 열 번 일어났는데 현직 대통령 이하 모든 사람이 입을 담으는 나라도 없을 것이고 선거 부정이 여러분들 다 까발개졌는데 언론들이 다 뭡니까 그걸 깔아뭉개는 나라도 없을 겁니다. 선거 부정이 열 번 일어났는데 국민들이 다 난 모르겠다. 그냥 침묵하고 여러분들 가만히 있는 나라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기네스북에 올라도 여러 건이 별도로 올라야 될 정도의 사안인 겁니다. 지금 선거관리위원회는 부정선거 하기로 아예 작정을 했네요. 왜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을 못하겠다고 하니까 정말 이 나라를 망치려고 바라가는 저놈들을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세상이 존재합니까 부정선거를 대통령이 눈을 감는 나라가 어떻게 세상에 있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케이 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냥 여러분들 그냥 직설적으로 옳은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선거 부정을 그냥 대통령이 깔아뭉개는 겁니다. 입 다물고 무슨 이야기입니까 선관이 여러분 알았을 때 잘 하시기 바람 눈치껏 이렇게 하시는 것 똑같지 않습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 정말 화가 납니다. 어려운 일도 아닌데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투표용지에 찍는 것 하나 해결하지 못하다니 나라가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나라가 망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나라의 자유민주에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대통령아 윤 대통령이 당해봐야지 나중에 후회합니다. 윤 대통령이 당하는 건 본인이 선택한 거겠지만 국민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겠습니까 … 예 … … …